반갑습니다 코코볼 여러분 오늘은 폴딩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이것까지 총 6가지구요 폴딩 케이크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음료는 커피구요 잘 먹겠습니다 이번엔 매콤한 음료는 치킨은 매콤한 고소한 맛입니다! 치킨은 맛있네요 치킨은 매콤하게 먹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치킨은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어묵 탕후라이 와우 탈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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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고 네요 땅 탈착 탈착 콩나물 새우야 새우랑 같이 먹기 새우와 그냥 먹으면 좋더라구요 새우는 너무 좋아요 맛있더라구요 새우는 끝까지 새우랑 같이 먹으면 좋더라고요 새우는 새우 새우는 새우 마늘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단무지는 슬슬 단무지는 맛이에요 단무지는 맛이에요 단무지는 맛이에요 단무지는 맛이에요 단무지는 맛이에요 꼬도룩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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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단한 식감입니다. 이 감각이 정말 나왔네요. 이건 새콤한 맛이에요.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비닐에 안나오는 시간입니다. 그동안은 참기름이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. 너무 맛있어서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 나도 저게 다 먹어야 해요 너무 맛있어 맛있되면 진짜 맛있어 저는 그냥 밀키 편집한 게 진짜 맛있어 맛있을 때 이 곡은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이에요 전혀 안해요 이거 매콤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